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힘들다면 잘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M.J. 드마코가 쓴 책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굉장히 힘드신 힘드신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월차선에서 승자하는 사람들은 레드라인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레드라인이 무엇이냐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추월차선 사람들은 다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돈이 열리는 나무에 주는 물, 햇빛, 비료, 경작을 의미합니다 즉 돈을 열리는 돈나무를 잘 기르기 위한 노력들, 에너지, 시간 이런 것들이 헌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헌신들을 해야지만 우리가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스템과 사업에 헌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가 재정적 안정에 흥미를 가지는 데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죠 나 슈퍼카 타고 싶어, 건물주 되고 싶어 이런 데에는 아무런 노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MJ 드마코는 일단 기여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기여 상태 그러나 이런 흥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흥미하고 헌신은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흥미와 헌신은 우리가 정확한 개념이 아닙니다만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미라는 것은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 그 책을 50번 응용하는 겁니다 흥미라는 것이 책을 읽는 것이라면 헌신은 그 책을 50번 응용하는 것이다 흥미라는 것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감정 내지 생각이라면 헌신이라는 것은 기업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흥미라는 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시간 정도 일하는 거라면 헌신이라는 것은 시간이 허락하는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 금요일, 주 7일 동안 시간이 허락하는 내내 일을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미와 헌신은 차이가 다 아시나요? 흥미라는 것은 값비싼 차를 빌리는 것이라면 헌신이라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시스템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값비싼 차를 타는 것 대신에 그 돈으로 내게 돈을 갖춰 달 돈나무 시스템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흥미라는 것이 부유해 보이는 것이라면 헌신이라는 것은 부유해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미와 헌신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게 아니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것이 흥미라면 그걸 하기에 진짜 실질적인 노력들 행동들이 헌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역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역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원하는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차에서 눈을 붙이면서 생활할 수 있는지 친구들이 자기 집을 가지는 동안에도 원룸 생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역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가 강하지 못합니다 의지가 강하지 못해요 승자와 패자를 갈라요 여기서 의지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는 거예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지금 적당한 안락을 선택하고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나중에 화려한 안락을 선택합니다 추월차선 사람들은 장기적 안락을 위해서 현재의 단기적 안락을 포기하는 선견 지명이 있습니다 추월차선을 걷는 사람들 빠르게 부자된 사람들은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고 나중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더 미래에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포기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참고 견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견 지명을 가지고 그런 선택들을 해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카네기 멜론 대학에 랜디 포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쓰신 책이 아마 마지막 강의라는 책일 거예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역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경은 우리를 몰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경은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역경은 그런 사람들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신 이유 잘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역경이 있는 이유 잘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에게 역경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경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일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해냅니다 하게 돼요 그것을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끝내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 꿈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역경이란 것은 그것에 정말 헌신할 수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자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 길에서 성공을 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경이란 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무슨 역경이 온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그 일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일인지 아닌지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역경이 주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문장에 역경은 그런 사람들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라는 이제 그 구절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 속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 읽어볼까요? 역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역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은 친구들과 가족으로부터 불가능해 그거 힘들어 그거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꿈을 접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들과 가족 주위 사람들로부터 불가능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꿈을 접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월차선은 성공 곡선을 그려다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곡선의 형태를 띕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곡선의 형태를 띕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하면은 큰 손실을 본다거나 지금 엄청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장에 큰 이익이 오지는 않습니다 추월차선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곡선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라는 것이 자기 실체를 잘 드러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도달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약해지는 사람들은 도태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경에 굴복하고 말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추월차선 곡선을 경험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결과 상관없이 조금 한 발짝 앞선 미래를 보고서 노력하시고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노력을 막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말 열심히 내가 일을 해도 지금 당장은 큰 뭐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3개월 5개월 1년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갑자기 곡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없잖아요 다 아는 거죠 실패라는 것은 단지 성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피하려는 것은 곧 성공도 피하려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패와 성공이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은 그것은 즉 성공하고 싶지 않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성공과 함께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 그 실패든 성공이든 그 도전 그 행동은 결국 언젠가는 기적을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크게 최선의 결과와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최선의 결과라는 것은 지적인 모험이다 최악의 결과라는 것은 멍청한 모험이다 라고 M.J. 드마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적인 모험을 도전하고 멍청한 모험을 피할 때 부의 궤적을 점차 늘려갈 수 있다라고 M.J. 드마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추월차선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다 직업을 그만둔다 이것은 지적인 모험이 됩니다 이 모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될 이익은 수없이 많게 됩니다 손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만 볼 수도 있고요 손실이란 것은 스스로의 기준을 못 미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의 기준을 못 미치게 살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바닥을 닫고 햄버거를 팔고 식사를 부실하게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적당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적당한 집에서 사는 것 이런 것을 포기하고 바닥을 닫고 햄버거를 팔고 부실하게 식사를 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적인 모험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실패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못하죠 현재의 그 안락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어제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그것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언젠가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이어트 할 거야 언젠가 나도 사업을 할 거야 언젠가 나도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실 거야 이렇게 언젠가 언젠가 언젠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언젠가라는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 언젠가를 오늘로 만드셔야 됩니다 언젠가를 오늘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완벽한 타이밍을 기대하지만 사실 완벽한 시간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라는 것은 바로 오늘이다 오늘이란 것은 바로 지금이다 타이밍이 좀처럼 잘 맞지 않더라도 차고를 바차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라고 M.J. 드막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힘드시다 혹은 내가 요즘에 힘든 삶을 살아오고 있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로에 서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면 정말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행함 뭔가 행함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은 결국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힘들다면 여러분 정말 힘드시겠지만 잘 되고 있으신 거니까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서 조금만 더 힘내시면서 조금만 더 그것을 해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